가수 영탁의 팬들이 연말 기부대열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미스터트롯 선 가수 영탁의 공식 팬카페 영탁이 따기야가 쌀 1733kg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탁이 따기야는 지난달 18일 성료된 탁쇼 서울 앵콜콘서트 축하 쌀 화환을 사랑의 열매의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기부하며 성숙한 팬문화를 보여줬습니다. 영탁이 따기야 회원들은 지난해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5,100,000원, 올해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는 7,361만원을 릴레이로 모아 각각 캠페인 팬덤 기부 1호로 나눔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올해 8월에는 영탁 단독 콘서트 탁쇼를 기념하는 축하 쌀 화환 1,220kg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영탁이 따기야가 2년간 기부한 누적 성금은 현물 포함 약 2억 1,837만원으로 나눔 리더스 클럽 가입자 중 누적 성금 최고액을 달성했습니다. 영탁이 따기야 팬카페 회원은 팬카페 기부를 통해 가수 영탁의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내년 1월에 있을 영탁의 미국 투어 공연에 성공을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영탁이 따기야 팬카페